2009년 끔찍했던 경찰의 쌍용차 해고노동자 강제 진압이 이명박 청와대 최종 승인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조현우 경기지방청장의 비호 아래 쌍용차 사측은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마음껏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경찰은 발암물질이 담긴 최료액을 헬기로 떨어뜨리고 테이저권을 쏘고 도망가다 쓰러진 조합원들을 가차없이 폭행하고 짓밟았습니다. 이 정도면 공권력이 아니라 사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 근 10년이 지나는 동안 무려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최소한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내놓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셔야죠.